네, 성형을 고민할 때 유명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성형 후기들을 많이 참고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성형 후기의 상당수가 병원이 돈을 주고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입니다. 성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회원 수가 32만 명이 넘습니다. 카페에는 특정 병원에 대한 소개와 성형 후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수술에 만족한다, 부작용이 없다 등 노골적인 병원 칭찬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의 상당수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카페 운영자 등에게 돈을 주고 거짓 글을 올리게 한 겁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부산 지역 유명 성형외과만 모두 6곳입니다. 병원 홍보명목으로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6억 상당을 건넸습니다. 카페 운영자 등은 돈을 받고 가짜 후기에다 가짜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비난글이 올라오면 가짜 후기를 바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있는 수술 후기 등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광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페에 있는 광고성 수술 후기 등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